아 잠깐만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아니 이거 뭐냐! 하루략성 참여합니다. RG님 작품이고 들어오자마자 뭐야? 나이언스 과학이 인정하는 빠 땅콩 합성이 아닌데 이러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합성이잖아요 뭐 몸볼냐 빨간 향 이러네 말도 안 되는 합성이잖아요 시작부터 아 네 간결하네요 아 왜 때려 아 땅콩 던지지마 땅콩 던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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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 던지마 던지지마 아니 이 타이밍에 던지냐고 잔식나 진짜 부글부글부니 제품이고요 하루우리의 땡땡 신제품 영상이에요 하루우리 홈쇼핑 한번 영상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육수 육수 아무거나 접하면 안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9년 4학년이 우리는 진하고 찐한 육수 지금 바로 육수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잠깐 뭐야 아 잠깐 이거 뭐야 이선 언제 어디서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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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으로 빠루 마사지 권을 드립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 3D 모델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근데 이게 마사지 이거 약간 위험해 보이네요 이거 약간 되게 위험해 보이고 피를 볼 것만 같은 마사지 권인데 아 나는 모델링이 나올 줄 몰랐지 와 2D 나도 갖고 싶다 미친 재득 인정합니다 사이트님 작품이고요 또 영상이 왔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영상이 조금 있나봐요 아우 좋네요 한번 볼까요 근데 화 안나서 화 안낼거인 나 화 안났어 아씨 아아아아 아아아아 야아 야아 잘 봤습니다 어 네 영상 너무 잘 봤고요 음 아아아아 충격적이네요 그럼 하루리비 합성대에 참여합니다 감동주의 허더덕님의 게시글이고요 보겠습니다 요 저거는 그 수영복 촬영 때 그거요 이거는 그 날쪹니다 이거는 약간 착오가 착오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요 때는 로나 유니버스 수영복 화보 촬영이 있던 날 촬영 전 당일 먼저 모인 멤버들끼리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며 단체 샷을 찍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두 하하호호 포드 잡으며 사진을 찍으려는데 오후 하루린님이 키가 작아서 얼굴밖에 안 보이는 이슈가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루민양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키를 맞춰주는데도 유난히 돋보이는 작은 키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해결해보기로 되돌려보기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차이 떠오르는 생각 혹시 수심이 너무 높은 건 아닐까? 물을 좀 빼면 괜찮지 않을까? 애초에 수영장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맞지 맞지 그건 수영장 문제지 그래서 저는 수시간을 투자해 미천한 편집 실력으로 수영장의 물을 빼보았습니다 그 결과 잠깐만요 다르잖아요 아니 내가 더 줄었잖아 잠깐만 아니 그게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멤버들은 그대로 서있는데 하루린이 형은 더 아래로 가라앉은 겁니까? 아니 그니까 잠깐만 이거 날 주잖아요 왜 나 보내러 갔냐고 아 그렇구나 그냥 하루린이 땅콩만 한 거구나 이건 저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거야말로 진짜 날 쪼 아닌가요? 아 정말 정말 날 쪼 솔직히 이거야말로 진짜 날 쪼 아닌가 날 쪼 잘 봤습니다 아 부글부글부님의 합성대의 두 번째 작품이고요 어 불안하게 견과류가 나왔네요 음 하우리가 많이 있네요 이러래 왜 점점 확대하는 거야 뭐야 아 뭐야 아니 씨 안녕하세요 아 니 진짜 아 정말 땅콩보다 더 작다 이러고 있어 아 아 여기부터 있었네 이제 보니까 나 몰랐어 전혀 몰랐어 언제부터 있던 거야 그러면 아 여기도 보면은 있어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여 뭔가가 있어 조그맣게 하여 오 이건 좀 대단했다 아 빌드업 멋진 빌드업이네요 오 이건 좀 전제적이었다 네 조르래쉬 크림스님 그리고요 도넬을 달라고 하시는 하라무탄을 합성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돈 달라는 포즈예요 이거 이거 아 이걸 또 뭐 뭐 질투나 이러고 있어 손잡아주니까 질투나래 아 내가 언제 손을 잡아줬어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손을 잡아줬어 안 잡았어 안 잡았다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아 내 손 보고 싶어? 자 대박 가시지 말고 가시지 말고 아 진짜 아 사트지 말고 이 사람들 진짜 내가 진짜 아우 정말 발이요? 주말에 봤잖아 욕심쟁이들아 아 되게 잘봤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급 Not coment 사이에 상 healthcare 제좌 아 그렇게 들으시면 고맙습니다.